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개를 잔혹하게 도살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도살 의뢰를 받아 3차례에 걸쳐 개 5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인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벌금형 약식 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